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분께 제닉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올산 멤버입니다. 오랜만에 하네요. 6천 코인 싫어하냐고? 코인 좀 많이 모으... 가게임이라서 요즘에 코인 모으기 쉬워요. 요새 뭐 다들 뭐 만코인씩 갖고 있지 않으세요? 저 코인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다들 뭐 만코인씩 갖고 있다 카던데? 아닌가? 가자잇! 와 오늘 라차도 있고, 와 멤버가 억세다 그러네. 불안하다 오늘. 아니 하필이면 러너님이 또 반했다네? 아니 랑스 형 왜 그러세요? 나와! 와 천나 잘해 작갑이야 갖고 룰렛. 일단 반대편에 있어요. 아니 모른데 이거. 지금부터 잘 피하면 이거 몰라. 이걸 피해야 돼. 이걸 피해야 돼. 하나 안녕하세요! 오케이. 시ват애이150 Ds Z 와나 보라색 생기ừng 아! 금태인님도 있었네! 오케이, 속도 줄이면서 이거 그냥 그대로 속도 갔으면 날라갔어, 100% 차 일단 리타만, 아, 리타다 이거 리타다 이거 백탄하면서, 오케이, 살았고 지름길까지 쭉! 자, 일단 1연승 인정할게요 아, 존나 박세네, 지불에 오늘 매티스 3대 걸었는데, 아, 큰일 났다 지중해야겠다 일단 첫 경기를 했는데,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뭔가 매티스 삭제하는 게 순간 지나갔어 내 머릿속에서 순간 매티스 3대가 삭제되는 그런 게 순간 삭 지나가버리냐 봐봐, 보여줄게 아니, 노광 삭제하면 또 안 되지 일단 내가 오광이 돼있는 건 그래도 제일 센 걸로 삭제해야지 돼있는 걸로 오광짜리 3대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는 풀 파츠예요 이거 삭제합니다, 이거 삭제하고, 이거 삭제하고, 이거 삭제하고 오광 만드는 데 콜 많이 썼어, 얘들아 아, 애들 졸나 잘 막는데 아, 자리 봐 자리 제일 끝자리냐, 또 와, 스타트하는데 나오세요 와, 나 미치겠네, 시작부터 와, 이거 첫바퀴 붙어, 잠깐만 아, 첫바퀴 붙어, 야 아, 씨물의 첫가, 첫바퀴 붙어 와, 이거 대가리 맞아버렸어, 와 조금만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대가리 맞아버렸다, 이거 와, 렉망 아, 왜 그러세요, 나오세요, 이 끙끙이 새끼 오랜만에 하는데도 왜 이렇게 작았냐 아니, 막자들도 보면 오랜만에 하면 감이라는 게 있는데 아니, 얘네들은 무슨 365, 언제, 언제에도 막자들이 왜 이렇게 잘해 아, 졌다, 졌어 아, 진짜 와, 내가 그래도 내가 잘 타는 편인데 아, 좀 그만 막어, 이 끙끙이 새끼들아 촌 날아오네 와, 리타다 야, 한바퀴 돌았어, 한바퀴 막자, 급히 틀려야겠네 존나 나아 3, 2, 1, 점프 드림하고 왼쪽으로 가면서 피해주고 그렇지 바로 이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서 다시 오른쪽 꺾고 룰렛 돌리고 피하고 자, 뒤로 따라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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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어 그리고 룰렛 안 걸렸어,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서 뒤에 따라가면서, 틴키, 아, 아이킥 빨랐고요 자, 틴키를 유도해야 돼요, 틴키를 뒤에 따라가면서 최대한 틴키를 유도해야 돼 뒤에 따라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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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기 아직까지 괜찮아, 바로 뒤에 있어 오케이, 좋았어, 틴킬라이버 2, 2, 2, 1 아,itta, 케이프 미치네 와, 뒤에 따라가는데 야 1, 2, 2, 2, 3, 1 1, 2, 2, 3, 1 아이 룰렛utzма 405 아, 이 룰렛utzма 소 Sail TI 오케이예!!! 무사히생 무사히생 지렸다 근데 이거 졌어요 지금 러너가 러너 지금 꼴이네요 이제 라체케리 이 새끼의 존 lma가 무슨 개빡세다 이거 3연승 인정하겠습니다 와 애들 잘한다 진짜 너무 빡센데 이거 3년생 긴장하겠습니다 네번째 경기 광산 부석 채굴자 그냥 뭐 거의 아이템의 아이템의 국민 맵 갑니다 이 트랙이 또 굉장히 티카니한테는 일단은 조금 유의합니다 이겨 오겠습니다 얘네들이 올스타 막자가 거의 프로게임 막자라서 이기기 좀 빡세요 와 야 방금 박을 뻔했어 와 큰일났났다 멘탱스에 한집방이 있는데 조심해야돼 펌프 데려가면서 여기서 아웃에서 완전 꺾으면서 오케이 피했고 피했고 요기만 피해주면 라츠캐리만 그렇지 빠뜨리고 응 바다로 빠져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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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불쌍 끄고 오케이 자 빠졌어 빠졌어 자 여기서 이제 한바퀴 일단 한바퀴 편안하게 돌았구요 잘 피했습니다 이거 지금부터 이제 전쟁이예요 이거 눈치쌍해야돼 오케이 막아! 막아! 지렁이 탔어! 탔어! 야아악! 백번트라 소리도 우아아악! 으아아악! 도망가아아악! 오케이 됐어 됐어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앞에 있어 룰러 안걸렸고 이겼어! 그렇지 제발 이거만 피하면 이긴다 이거 꺄아아아아아아아 그댈씨 새끼 종부하고있어 여기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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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했는데 이거 아아 이거 잘했는데 이거 진짜로 아 얘네 무슨 막자가 미사일이냐? 꼬리하세요 이 끙끙이 새끼야 농락하지 마시고요 예 자 일단은 자연승인장 와아 이게 점점 감이 갈수록 떨린다이 오늘 첫 세대 삭제빵이라서 이번 박탄내본다 제가 또 빌손의 장인이거든요 형님들 지금으로부터 10 11년전 아 12년전 12년전부터 제가 빌손만 해왔습니다 12년동안 제가 설마 지겠습니까? 보여드릴게요 클라스 카트라이더의 클라스 오지게 보여 드립니다 오케이 라스영 9개 감사드립니다 샤워 이 망이 없어 어 스테이크가 sentenced 미치지 오케이 딩기 그렇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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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름기 타지마 아 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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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와 5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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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짜 잣따라 낮는데 끔기 자 아 제발 While 5회에서 인정할게요 이겨보자 화이팅 화이팅 패카나 가자 막자 끙끙이 씨끼들 꼭 이겨갖고 부들부들하게 만든다네 오케이 첫 바퀴 좋습니다 첫바퀴 첫바퀴 일단은 막자 하나도 없이 일단은 푸근하게 이런식으로 요래요래 다 피해주고 자 그런다음에 오른쪽 까는차가면서 바로 피해주시고 지렸죠? 바로 이거죠 티카님 클라스죠 피해주고 이거는 2코스 타는차가면서 아웃으로 다시 빠진다음에 요럿 라쳐가 이런거까지 설계를 해서 피할라하면 이런거까지 다 막아 와 햇빛을 잘쎄야돼 응 피하고 응 그런막자 안동해 지금이니 아 잣댔다 이거 룰렉 걸렸어 아 야 러너 안보이는데 이거 잠깐만 아 아악 제발 막아 오케 마가아악! 비꼴리! 오케이! 아악! 제발! 아악! 진짜! 아악! 아악! 정말 아깝다! 아악! 진짜! 내가 요즘 욕을 안해서 그렇지! 이거 갑자기 막차하니까 욕나올라 그러네 형들 갑자기 또 오랜만에 막차하니까 욕나올라 하네 텔포 추가래요 텔포 텔포 추가래요 텔포 텔포용 넣었습니다 텔포 넣었습니다 자막에 텔포 추가면은 텔포는 뭔지 여러분들 우리 유비형님들을 위해서 다음판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집중해야 되거든요 제 인생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집중 좀 할게요 텔포는 뭔지에 대해서 일단 다음판에 설명드릴게요 아악! 미치! 아악! 미치! 오케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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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대폭 미사일 했냐? 와 어이가 없네 아 진짜 미치겠네 90두산까지 가면 지금 추가해주냐고? 응 아네? 장난 아니야 지금 5판나봤는데 니같으면 알겠냐? 아니 니같으면 알겠어? 5판나봤는데 지금 혈압이 지금 집중한다 일단 와 애들 왜이렇게 잘하냐? 와 미치겠다 진짜 막자 와 애들 기잘한다 미쳤다 진짜 막자 와 애들 기잘한다 미쳤다 진짜 막자 아앜앜앜앜앜앜앜앜 으어어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디다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자 일단 갈게요 시청해서 왜 이렇게 많이 봐. 오랜만에 막장 못하니까 오지네요. 지금 시간대 400명 많은거지. 그럼 얘들아. 알았어. 만명 가자. 오케이 오케이. 만명 가자. 미칭 점프하면서 막는다. 잘못될지 궁금한게 cars으로 가진다. 완전히 돌돌아볼 수 있는 뒤. 마찬가지로 조절하고 다시 고정의가 우리에게도 좋아진다. gen what I'm doing? 실제 중에서 이제 안남이 다가서pir을 수 있는다. 이 장면은 갈수록 똑같은 걸까진다. 아 짜증난다 진짜 와 막창 왜 이렇게 잘하냐 아 캠 부숴줘도 괜찮아요 집에 캠은 10개 있어요 괜찮아요 캠 부숴줘도 상관없어 캠 이미 여유분 있어요 괜찮아요 캠 캠 여유분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 시작부터 뭔데 또 도움이 80개 가지라 장딩은 장 장 장 장똥어 씨보레 새끼 끙끙이 새끼 예 nämanhê 이 끈 끈 세끼야 아 그 아 conflicts 알 finally 불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거 막았으면 이겼는데 와 이게 막혔어 이게 와 되게 머리에 굽혔네 막혔어 이러고 조금만 더 빨리 앞에 막았으면 봉쇄시켰으면 이거 앞에 와 이거 조금만 앞에 딱 봉쇄시켰으면 얘 막혔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어 지랄! 어 지랄! 어 지랄! 어 잠시! 으응! 오지상 추가 Pasis 뭐지? 어.. 아..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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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버지 거라서. 자 삭제했고요. 자 삭제했습니다. 자 삭제했습니다. 아 분해하면 되잖아. 아 나 도대가리인가 진짜. 야 이 빡대가리야. 아 분해하면 되잖아 맞지. 아 나 진짜. 아 분해하면 되는데 왜. 왜 삭제를 해 바보같이. 아 분해하면 되는데 왜 또 삭제를 해. 이제 6대 나왔어요 렌티스. 아 미치겠네. 일단 치킨이랑 키피는. 이거는 막자들. 좀 딱 끝나고 주겠습니다. 자 삭제했고요. 자 삭제했고요. 자 삭제했고요. 자 삭제했고요. 자 삭제했고요. 자 삭제했고요.